등지 하나 통과되기에 이게 무슨 짓일까? 성공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럴리가.. 어우.. 봄 대금직한거 봐 유웰이네 노타스.. 한김말! 별똥만하고 끝인가? 어우 그런건데.. 소유 파괴 저러면 소환한다는 뜻인데? 소환한다 지금 제노레이드를 꺼내야 되는데 벨럴라이트 제노유 너무 많이 소환하는거 아니야? 드로 또 증지 일단 먼저 우라라 화체크 일단 레볼스윙 우루과자 갈렸구요 폭주 마법직 알레이스토 손패로 알레이스토 일단 소환 음.. 이거 먼저 걸어봐야되나? 걸긴 이거 먼저 걸리는게 맞을것 같은데 느낌상 음.. 이거 먼저 걸어봐야되나? 걸긴 이거 먼저 걸리는게 맞을것 같은데 느낌상 저게 갈리네 일단.. 소환 크리스탈 윙 싱크로드래곤 소암마솔 소환 안드까지 제외한다 일단은 그거를 그냥 걸고 넘어지고 그 다음 얘 봐야되는데 페노유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무한포령 뺐다 생각하면 되나? 모르겠네 애매하다 아 애매하네 공격뱃이면 페노유 때리러가야되는데 돌킬수 밖에 없나? 두들기면 돼요 상홍이 아..엔드 쳐야되나? 스테이지 스탠바이 효과 발라 일단 발라 소환하긴 발라도 안해 순서가 이렇게 되는게 문제란 말이죠 음.. 막진 않아 아.. 초베스.. 넣는거.. 일단 넣어 진짜 몬스터 버리게 하는거? 결론만 따지면 퍼미션이 3개란 말이지 보완하는거 아..중지 더 많은 바퀴를 이거는 이 친구가 막아야죠 메르커드 다오느라! 다오느라 슬슬 세대된거 같긴 한데 탈체인 저건 차달이 제외되는게 나을거에요 이제 차달이 제외되는게 나을거에요 어차피 애들 효과 다 썼으니까 나 쪽에 벨로도 있고 등지 하나 통과되기에 이게 무슨짓일까 태누유 막았고 등명자 막았고 룰루랄라 무사통과 보완하는것까지 일단 수우우..수우우? 먹는다는.. 아르바는 마그프다 마그프 남은거 같다 아르바 아 잘가 그럴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드로우는 충분히 봤어요 최소한 최소한 드로우는 충분히 봤어 퀴즈 터지고 파괴하는거 되나? 되던가? 어 되네 역시 역시 되네 퀴즈 터지고 무효하고 제외 파괴 아니에요 무효하고 저리 꺼져라 옛날 카드에 인 명칭 명칭 한턴에 한 번 없음 리틀라이트 부수고 그 다음에 쓸거 쓰고 라고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빡세게 맞긴 했어? 어 되게 빡세게 갖다 맞긴 했어 아직도 그 다음 hal normalmente 다음iman Meth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